자 4번 갈게요 4번 1.23% 이건 1.23% 해부하자고 저거 해부해봤자 저게 맞는데 이건 뭐야 이건 19만원 뭐야 이건 안아 아휴 뭐야 이 녀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죽네 잘 페이 갖고 가야돼 여기도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어머머머 지금이죠 이걸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3개를 다다닥 바꾸고 가면 된다 좋아요 간다 간다 엄마엄마 깜짝이야 다 죽이고 아구 쓰읍 여기서 엄청 죽었네 1%를 할게 어려운건 아니야 할만해 많이 죽어서 그렇지 할만해요 예 그리고 하이 덩어리 무서워.. 쫄았니? 아! 아! 아 와이! 아 튕기면서 갈라 그랬는데 저기 마을구간 저기만 돌파하면 되는데 요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잉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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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빨리 가야돼 아! 저 날개누서 밟은 다음에 바로 점프 안되나? 아이고 바로 점프를 하란 말이야 밟아주란 말이야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았는데 이거 첫번째꺼 최대.. 아 최대 안밟고 뒤에꺼 밟아야겠다 넘어가야돼 최대 안밟고 아.. 일루와 일루와 어이고 아이고 일루와 일루와 아이고 아이고 끝까지와 끝까지 일루와 끝까지와 하나 없애고 내려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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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같이 내려왔어 어허 군바 군바 하나만 왕따시켜 하나만 왕따시켜 아이씨 안되나? 탕탕탕 밟고 가면 좋은데 중간에 천사가 섞여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안나요 턱턱 이렇게 내야 되거든? 근데 중간에 천사가 섞여있으면 그게 안돼 어어 잘 됐다 녀석아 죽였 아 신해주신 기회였는데 아 이 녀석만 없애면 탄반대로인데 어떻게 내려갔지 근데? 내려오게 할 수 있어 험마음 깜짝이야 아구 자구 여기서 바로 점프 뛰었으면 너는 죽는 것인데 한 마리 정도는 없애는 것도 좋아 그런 스피드는 돼 그치 그치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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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그러치요? 아니 조금만 놈 때문에 그대로네 됐어 됐어 그렇지요 좋아 내려와 천사 내려와 천사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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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방 깼다 아 녀석이 안 내려오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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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베이비 됐다 됐다 아하 저기 위에 또 있어 아하 아하 죽을 뻔했네 아 저기 큰 놈이 천사가 천사인데 큰 났네 큰 놈이 천사야 저기는 일단 한 녀석 먼저 보내야돼 요렇게 공간이 많으면 안전해진다 공간이 많으면 안전해진다 아 천사 녀석이 압박감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 안될 것 같애 안될 것 같애 뭐야 붙었어 아하 한눈만 뻘 떨어져 나와야되는데 아 여기와서 도전을 해? 아니야 하나 떨어트리게 만들어 아하 천사 녀석 하나 떨어 줘라 됐다 언제 왔니? 언제 왔어? 에스 오우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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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뭐야 다와 스물이다 세 명이야 세 마리야 이거는 차라리 그냥 점프해서 돌파하는게 아니겠어 한 눈만 밟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아니야 세 마리야 세 마리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냥 패기 있게 도대다다 요스맵 1%는 이렇게 쉬운데 아 손에 땀을 짓는구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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